저에게 반짝이는 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이 싱어게인 시즌3 무명 가수전에 최종 우승자가 됐습니다. 싱어게인은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심사를 맡은 임재범은 홍이삭에 대해 유통기한이 없는 가수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처음 출연 당시엔 자신의 음악 인생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그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의 길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 듯합니다. 그의 웃음 소식으로 과거와 가족들까지 모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홍이삭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치아크라는 말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에게 90세 때의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웃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데요다. 그렇게 홍이삭은 방송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홍이삭은 초등학생 시절 교사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부모님을 따라 오세아니아의 파푸안 유기니에서 3년간 거주했습니다. 학교에서 밴드 수업을 통해 가수의 꿈을 갖게 된 그는 친구들과 화음을 맞추며 음악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홍세기 강학봉 선교사인데요. 두 사람은 현재 아프리카 오간다 쿠미대학교에서 총장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쿠미대학은 1999년 한국인이 아프리카에 최초로 세운 종합대학교인데요. 동아프리카의 좋은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현재까지도 한국인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홍이삭은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것에 감사하다. 늘 돈과 명예보다는 가치를 따라 움직이셨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인생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홍이삭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작사 작곡은 물론 기타 건반 색소폰 드럼 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만능 싱어송 라이터인데요. 2007년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에 입학했지만 재학 시절 공고보다 작사 작곡 동아리 네오 활동에 더 열정을 쏟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 2009년 미국 메사추세치주 보스턴에 위치한 버클리 음대의 음악교육학과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그는 버클리 음대의 원서를 내 지원한 뒤 한 달간 준비해 한 번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이삭은 1년 만에 학교를 휴학해야 했습니다. 비싼 학비도 문제였지만 치약 부정교합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담당 교수는 그에게 턱을 고치지 않고선 노래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정교합은 어릴 때 예방할 수 있었지만 선교지에서 성장하며 치료받을 시기를 놓친 것인데요. 홍이삭은 귀국 후 음악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특송을 위해 방문한 교회에서 홍이삭의 상황을 듣게 된 한 교인의 도움으로 부정교합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을 앞둔 홍이삭은 수술이 잘못될 경우 다시는 노래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수술을 앞두고 내 힘으로 뭘 하겠다는 이전에 가졌던 마음을 내려두게 하셨다.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수술을 하게 되면서 얼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탄생한 곡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곡은 홍이삭이 세상에 내놓은 첫 번째 노래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울림을 안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홍이삭은 지금까지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곡 하나님의 세계는 크리스천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홍이삭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016년에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예능 프로그램 작가가 하나님의 세계 노래를 듣고 출연 섭외 연락을 준 것은 물론 2019년 JTBC에서 방영한 슈퍼밴드에서 보컬 포지션으로 참가해 최종 4위에 올랐습니다. 또 영화 다시 만난 날들에서 주연 및 음악 감독으로 참여해 자신의 20대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승기가 진행을 맡은 싱어게인 시즌3에 출연하며 다시 한 번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는 등장부터 슈퍼밴드 출신으로 소개되며 주목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홍이삭은 애매한 위치에 있다. 노래를 불러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그가 싱어게인에 출연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이삭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지만 아무리 좋은 음악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 존재한다. 음악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유통기한을 무한대로 늘려보고 싶다고 참가 취지를 밝혔습니다. 홍이삭은 첫 라운드부터 꾸준히 좋은 무대를 선보이며 한 번의 패배 없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첫 무대인 1라운드에서는 오디션 최강자조로 참가해 최유리의 숲을 선곡해 오요어게인을 받고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2라운드 팀 대항전에서는 47호 가수와 고막남친단 팀을 만들었습니다. 강산혜의 널 보고 있으면을 선곡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팀을 상대로 5대3으로 승리하며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홍이삭은 1라운드 전까지 자신을 상한 우유 같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낸 다이는데요. 하지만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홍이삭은 나로서도 괜찮은 거구나를 처음 느꼈다. 저의 물음표에 대한 느낌표를 주신 감사함이 크다. 그 욕심에라도 끝까지 버텨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의지를 다져나갔습니다. 3라운드 라이벌전에서는 31호 가수를 대결 상대로 지목하고 이승열의 기다림을 선곡했다.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홍이삭은 당시 기다림은 한동안 저의 인생곡이 될 것 같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된 듯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 홍이삭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4라운드 톱10 결정전에서는 넬의 지구가 태양을 4번을 골라 7어게인을 받았는데요. 조 1위로 등극한 그는 톱10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홍이삭은 선곡 과정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3라운드를 하면서 칭찬을 많이 받아 부담이 컸다. 제가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자 곡을 선곡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과 자신의 취향 사이에서의 간극에 대해 이야기도 했습니다. 홍이삭은 음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대중에게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다. 그 말에 반항하며 살고 있는데 감사하게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집중하고 고집을 부렸을 때 박수를 보내주셨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미파이널에서는 준우승한 소수빈한테 대결 상대로 지목해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를 선곡했는데요. 홍이삭은 나는 좋은 친구일까 고민하며 곡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이삭은 이날 가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꼽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밀어냈지만 먼저 연락을 해와 뭘 도와줄지 묻는 친구들이 고맙다. 싱어게인을 하면서 주변의 나를 응원해주고 상황에 이입해주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도 2대6으로 승리했고 그렇게 파이널 무대로 향했습니다. 1차 파이널에서는 김도훈 작곡가와 매칭돼 신곡 아이러브유를 불렀는데요. 심사위원들로부터 평소 스타일이 아닌데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호평을 받고 773점을 받았습니다. 2차 파이널 때는 홍이삭의 부모님도 등장했는데요. 6년째 아프리카 오간다에서 학교 운영과 교육에 종사 중인 홍이삭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승 무대를 보기 위해 17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에 왔습니다. 홍이섭은 부모님이 저의 공연을 본 적이 많이 없다. 거의 못 보는 아들의 라이브 무대인데 그걸 또 결승해서 보신다. 시선을 절대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고 긴장했습니다. 부모님은 홍이삭이 싱어게인 경연 초반 자신의 유통기한을 알고 싶다고 소개했던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대견했습니다. 홍이삭 아버지는 버클리 음대 출신인 홍이삭에게 그거 보니까 아비로서 미안하더라. 새학기만 공부시키고 돈이 없어서 군대 가라고 하고 자식들 배려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더라라고 사과했습니다. 홍이삭은 아들 됨으로서는 부끄러운 게 많다. 내가 뿌듯하거나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보통 사회에서 보는 든든한 아들의 이미지나 상황이 아니니까 무대 앞에서 산분을 위한 삶이고 엄청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싶다. 후회 없이 무대하는 순간을 부모님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울컥했습니다. 홍이삭은 아버지가 추천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홍이삭은 유통기한은 모르겠지만 동시에 유통기한 자체가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라고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사전 투표 1위, 음원과 동영상 점수를 포함한 파이널 1차전 1위, 실시간 문자 및 온라인 투표 1위를 기록하면서 총점 2939.19점으로 싱어게인 세 번째 시즌의 우승자가 됐습니다. 홍이삭은 저에게 반짝이는 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승한 만큼 앞으로의 여정의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름처럼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음악을 해나가길 바라며 홍이삭의 유통기한 무기한 음악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